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듬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시장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공병호tv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분명히 기억하실 건 다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도 굽히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판단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심에 따라서 말이나 글을 굽히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인재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도 호불호라든지 이익과 전혀 관계없이 이 양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면 더 큰 세상이 보입니다. 지극히 옳은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처지나 지금 더블당 여러분들의 특검법 통과나 다 뭡니까? 공직자가 되면 성공 후사지 않습니까? 공을 앞세우고 사를 딜을 하게 되면 판단도 명료해지고 모든 의사결정도 올바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흔들리냐?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심이 앞서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흔들리고 말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심이 뭐냐?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공직자가 되면 성공 후사하기로 결심하고 공직자가 돼야 되는데 이익을 탐하니까 뭐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화에 집착하지 않으면 더 큰 세계가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꼭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단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논평을 한 겁니다. 정치는 풍부한 상상력과 역발상이 뒷받침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관은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법조인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상당히 문제인 겁니다. 정치는 상상력의 여러분들 예술과 같은 거죠. 절대 빈곤 이름 하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정치인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발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해방 전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암담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의회 민주주의를 여러분들 자리를 잡게 하는데 결정적 기여란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갖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과 역발상.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딱 틀에 이런데 메여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법조인들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나라가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종류의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투구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너와 나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생각해야 선진대국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심을 내려놓고 지금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더 멋진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찬란한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5월 중순의 그 봄날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 올 수 없는 그 찬란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여러분들 인프라 이 정도 여러분들 배영을 갖추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ai 반도체라는 부분을 보면서 지금부터 6, 7년 전에 이미 ai 반도체가 여러분들 활성화될 걸로 보고 한국의 샤피오니 리베올리오니 이런 여러분들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전성기를 구구하고 있는 엔비디안 업체에 gpu를 대체할 수 있는 npu라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올해부터 상업용 출시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재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6, 7년 전에 다 시장을 내다보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돈을 여러분들 유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6, 7년을 준비해 올 수 있을까 그런 여러분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거라고요. 이런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꼴을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첫 글을 받고 그다음에 언론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진실 보도는 외면하고 오로지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보도를 할 때 나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왜 선거 사기를 그토록 열심히 덮는 것일까? 조선일보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광고 수주가 아주 중요할 건데 나라가 잘 때 여러분 광고 수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선일보는 나라가 망하는데 그렇게 힘을 더할까? 제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조선일보는 그냥 선거 이슈만 나오면 그토록 선거 부정 문제를 덮는데 어제도 여러분들이 들으 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연성렬의 소통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따위의 사설을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니고 수없이 그 사설을 조선일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딱한 일인 겁니까? 조선이 잘 되려면 국가가 부강해서 광고를 많이 할 수 있을 때 조선일보가 잘 될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것을 덮는 데 현안이 되어 있을까? 미스테리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신문사인들 여러분 건재하겠습니까? 광고비도 줄어들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질 건데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다 목을 메고 여러분들 힘을 더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당신들만 어려워지는 건 당신 새끼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하겠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홍준표 시장 이야기에서 제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30년은 정치를 하면서 이런 파형적인 보도 형태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들이 활개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저 완전히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고마움도 없고 겸손도 없고 한물간 종편 패널까지 매일 방송에 나와 업주차는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mb 정부 때 mbc의 보도 편향성에 맞서기 위해 종편들을 만드는데 괜히 만들었다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신문사들이 다 힘을 합쳐서 선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매일 하고 어떻게 농객들이나 이런 농평가들이 나와서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고 원래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하멜이라든지 캐나다와 이런 미국에서 파견됐던 젊은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는 조선인들의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흥사단을 여러분들 만든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도 조선인의 단점을 크게 거짓말로 거짓말 안 하기 운동도 많이 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조선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불구하고 거짓이 너무나 성행하는 겁니다 사기 거짓 말을 만들어내는 위정 음해 모락 이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소위 진실과 사실을 보도하는 내용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조선인은 거짓말이 능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보도의 언론 사명보다 자사 이익이 우순되는 그런 언론의 자유가 행행하는 사회가 되면 선진 대국 시대는 요원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은 세 편을 읽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심에서 이기고 단심에서 졌을 때부터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당의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나 이런 걸 더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에서 당 후보 경선에서 이겼는데 그거는 공정했겠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당대표 경선은 심하게 오염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여러분들 소위 후보 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겠지만 본인 역시 정치판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체의 이 문제는 항구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 겁니다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뭐죠 수긍하기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용기가 있어가지고 대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회에 가장 중요한 점은 공동체 차원에서 행사라는 것은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선거들이 지금 오염돼 있는 겁니다 밝힌 것은 공직선거는 다 밝혔고 이준석이 당선된 것도 다 밝혔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냥 냄새가 풀풀 나지만 그건 내가 밝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마지막 한 가닥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아이 앞에서 모두 굽신 그림에 떠받는 걸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총선을 말아먹은 아이들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지만 선거 공정성 문제에 입을 담은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앞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당이 자생력이 있어야 이렇을 힘이 생기는데 소위 중진이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이 눈치나 보는 당에 대해서 이 당이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정치 논평을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나 후보 경선은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출시든 이익이든 그게 뭐가 되든지 안에 그건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부정성감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신체에 손을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대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여기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을 때부터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왜 정남이가 떨어지는지 이제 안 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대한민국 앞날은 선거 무너지면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 겁니다 다른 것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선거 공정성 문제의 훼손과 그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청과 국민들의 무심함과 무관심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거 그냥 제 이야기 그냥 흘려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문제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냥 대한민국의 진로를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